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이렇게 저녁시간 지나서 늦은 시간이 또 왔어요. 여러분 보시고 천회장의 영상을 꼭 시청하시고 멘탈을 더욱더 강화시킵시다.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강철 멘탈, 유리 멘탈이 아닌 강철 멘탈입니다. 왓다리 같으려면 안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흔들리면 안됩니다. 절대로. 조정받을 수도 있어. 또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들떠있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평정심을 잃지 마세요. 평정심. 평정심을 잃으면 안됩니다. 요즘 한국 증시의 주도주가 바뀐 것 같아. 2차전지에서 이제는 반도체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반도체 이동하고 있더라. 이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시간도 돌아왔어.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써와 올린 그 반도체 감산에 외국인들이 이제 자꾸 호응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우리 웨인오빠들이 들어옵니다. 야호 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 호응하면서 9조원 넘는 폭풍 매수를 보인다. 폭풍 매수. 잘 생각을 해봐. 여러분. 아니. 외국인들이 좋아한다면 2차전지 좋으면 2차전지 갔겠지. 2차전지 갔을 거야. 얘들이 뭐 바보예요? 근데 안 가잖아. 왜냐. 아니거든. 지들이 봤을 때도. 돈이 안 될 것 같다. 생각하니까 막 팔아치우고 다시 가잖아요. 반도체로. 그런 겁니다. 하여튼 9조원 넘는 폭풍 매수세를 보였어요. 그 투자 흐름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증권업계에서 그래요. 삼성전자가 조만간 7만원 선을 넘을 것 같다. 내가 볼 때 7만원 선 금방 갈 것 같아요. 다음 주 정도면 깨질 수도 있어. 7만원 그냥. 7만원 선을 조만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만큼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접근할 것을 권한다. 그래서 맨날 장기 침체, 경제 침체, 폭망하니 뭐 그런 얘기하는데 아니 솔직히 보면은 맞추름도 하나도 없어요. 맨날 경기 침체 해가지고 맞춤도 없고 맨날 경기 폭탄을 맞춤. 하나도 없어. 여러분 전문가들은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이빨 터는 거예요. 각종 유튜브 방송 나와가지고 맨날 폭망한대요. 맞추름도 하나도 없어. 그런 거에 해석되지 말고 그냥 우린 소심권 압니다. 소심권. 내 갈 길 가는 거야. 내 종목, 내 기업. 그냥 열심히 모으면 되지. 뭐 경기 침체 뭐 한다고 해가지고 나라 망합니까. 내가 보다 지금이 침체야. 지금. 지금 침체지. 뭘 더 이상 더 침체될 게 뭐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세요. 맨날 교수라는 놈 나와가지고 맨날 무슨 침체라고 하는데 교수도 아니야 보면은. 정식 교수도 아닌데 엉뚱한 소리하고 나뉘고 있고 그렇더라니까. 주식 연열들도 그렇고 맞춘 놈 하나도 없어. 괜히 겉만 주고.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소신대로 원칙대로 자기 있잖아요. 철식들 아세요. 오늘 보면 삼성전자는 2,200원이나 급등을 했어요. 2,200원. 6만 8,400원의 장을 마감을 했고 1년만에 최고치 찍었습니다. 거의. 거의 뭐 거의 가까이 찍었어요. 그때 최고치가 6만 8,800원인가 그럴 거야. 한번 잠깐 터치한 것 같은데. 삼성전자 주가가 3% 이상 오른 것은 지난달 7일 지난달 7일이죠. 7일 이후 28거래일 만이네요. 지난달 7일 날 삼성전자는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메모리 반도체 감산 계획을 피력을 했습니다. 거의 바닥이야 바닥. 바닥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이날 일제히 급등을 해요. 하이닉스가 3,700원 올라서 9만 7,300원 기록했고 한미반도체 아유 뭐 예쁘네. 분명히 21.5%로 말았어요. DBI텍이 4.6% 이렇게 비롯해서 반도체 장비업체 원익 IPS 9.8% 뭐 소부장 난리났네. 반도체 소부장들. PSK 9.2% 이오테크닉스 9.1% 반도체 소재 접체죠. 동진세미캠 14.2% 솔브레인 7.4% 한솔케미컬 5.3% 하여튼 난리났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막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냥 쭉쭉쭉 올라가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야.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야.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야.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강해요. 뭐 배터리도 중요하지만 배터리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고 반도체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야.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종의 호조로 코스피도 전날보다 22.3포인트 올랐죠. 그래서 2537.79 이렇게 거래를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반도체조 강세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인 것이 백인 같아요. 필라반이 좀 우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CEO의 인공지능 AI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고 일본의 또 마이크론 보조금 지급 등 그 호재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이쪽 반도체주 상승을 견의를 하는 겁니다. 상승을 견의를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문가들은 2차 전지에서 반도체조로 주도주가 교체되면서 또 상승세가 또 당분간 이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주도주가 교체됐어. 실제 외인들은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완전히 갈아탄 모습이에요. 지금 외인들은 이날에만 삼성전자를 5293억 그냥 풀로 배팅했어요. 그냥 그리고 코스피도 전체 외국인 순매수 규모 5580억 원에 맞먹고 외국인들 매수액은 감산발표율 이후로 가장 많았다. 그때가 8800억 정도였으니까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은 올 들어 삼성전자를 9조 1355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이 전체 매수액의 45%를 감산 발표율 이후에 29 영업일 29 영업일 계속 사는 거야. 29 영업일 동안 쭉쭉쭉쭉쭉쭉쭉 나름 외국인들이 왜 외인들이 계속 샀을까 멍청해 샀을까 쪼더러 샀을 것 같아요. 안 그래. 대국당의 외국인들이 지금 반도체를 사간다는 생각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사야지 나중에 또 한참 올라갈 때도 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같이 따라가야 돼. 같은기가 2차전지 관리해주는 포스코홀딩스 1조 9400억 에코프로 8900억 포스코 뷰치엠 3090억 LG화학 2400억 에코프로 BM 2100억 이렇게 승매도를 했단 말이야. 막 팔기 시작하는 거야. 애들은 털어내야죠. 이제 이렇게 삼성전자가 쏘아 올린 그 감산 신호탄이 이 반도체 업황 자체를 바꿨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가 혜택을 보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의 삼성전자 집중 매집은 한국 증시가 세계 주요국 지수 대비 약세를 보인 것도 이유인데 일본 니케인은 이미 3만 섬을 돌파했고 독일 닥스 지수도 고공 행진 중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증시 영향력이 큰 한국과 대만 지수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 됩니다. 삼성이 1분기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한 후에 오히려 상승 여력이 크다고 평가가 돼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죠. 커지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버틸 수 있는 종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래서 지금 삼성의 그 향후 주가를 둘러싼 국내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컨셉은 8만 1727원 최고 목표가 9만원 최저는 7만 5천원 다올 투자 정권이네요. 하여튼 종과랑 비교하니까 19%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 하이닉스 컨셉 11만 3,900원 17%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갑니다. 7만 전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 같다. 단기 급등을 노린 투자보다는 장기 적자 보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장기 적으로 봐라. 단기 적으로 보지 말고 그리고 두렵다 짜증난다 아이고 겁납니다 하면은 빨리 팔고 나가 팔고 나가야지 뭐라고 질질 끌고 짜고 있어요. 오를 때마다 팔고 털 해야지요. 그래서 요즘은 요즘 뭐냐 그 귀염둥이들이 안 보여요. 내가 하도 팔고 나갈 때 팔고 나간 것 같아. 요즘 귀염둥이들이 없어요. 예전에 외만 몰려가지고 질질 짜고 그러던데 요즘은 없어요. 그런 만장이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를 때 팔고 나가세요. 나가시고 아닌 분들은 가만있어. 그냥 가만있으면 돼요. 좀 많이 빠지면 그때 좀 모아 담고 하나씩 하나씩 사서 모으면서 가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 편해. 내가 말은 편하게 하지만 실제 행동이 힘든 거예요. 실제 실전이 힘들더라고 말은 저도 청상 연습하는데 막상 투자하려면 힘들어요. 겁나고 그렇더라고 쫄지 마세요. 뭘 쫄아. 삼성전자 투자하고 쫄면 진짜 다 때려치셔야 돼. 다 때려치십시오. 삼성 가지고 쫄거나 무서워하면 완전히 찐따다. 알겠습니까? 내가 좀 말이 거칠었나?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자신감 갖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여행이 오십시오. 여행이